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기본작업 고급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 A2부터 G30 영역에서 특강주 D열에 입력된 특강주에 가서 오른쪽 글자 두 글자가 1주이고 신청 인원의 데이터가 신청 인원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33과 A34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33에다가 필드명을 임의로 우리가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엔드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1주입니까? 라고 하실 건데요. 특강주에 가셔서 D3에 가셔서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추출한 데이터가 숫자 1 그 다음에 한글로 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문자로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F3에 첫 번째에 있는 신청 인원의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 값보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신청 인원의 F3부터 F30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요. 평균 값은 모든 각 셀마다 동일하게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눌러주시면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냥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33부터 A34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문제에 나와 있는 A36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건의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시작하셔서 G30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신 다음 금액이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또는 하위 다섯 번째 값보다 작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을 OR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금액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면 G3이라고 클릭이 되는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G10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지 암수를 통해서 전체 금액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다시 한 번 우리는 금액 필드에 가서 G3에 가서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G10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라지 암수를 통해서 LARGE 그 다음 금액의 데이터들 안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제는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작은 값이니까 LARGE가 아니라 SMALL이죠. SMALL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LARGE라고 입력했네요. 첫 번째는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두 번째는 SMALL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네요. 금액이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수식을 크다라고만 쓰셔야 되고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었습니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보다 크거나 라고 있으니까 같다는 빼시고요. 마찬가지로요. 다섯 번째 값보다 작은 데이터 행 그 다음 하위 다섯 번째 값보다 작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아니니까요. 등호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금액이 큰 다섯 개의 데이터와 그 다음 작은 다섯 개의 데이터에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A2부터 G50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부터 G5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오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하시고 현재 인쇄할 데이터에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설정에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 반복할 행에서 이 행을 클릭하셔 갖고요.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실 거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에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요. 맵 페이지 상단에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고요. 왼쪽 구역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름 삽입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다시 맵 페이지 하단에 바닥글 편집의 오른쪽 구역에는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표시 예와 같이 현재 페이지 페이지 번호 삽입 슬래시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셔서 1 슬래시 5 형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차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시트 이름과 1 슬래시 2 두 번째 페이지도 이 행이 반복해서 인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기본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분과 특강 날짜와 기준일이 있는 H1셀을 이용해서 D3부터 D32 영역에다가 특강주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주는 구분과 이번 달 주차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그럼 이번 달 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번 달 주차는 1년 중에 특강 날짜의 주차에서 기준일의 주차를 뺀 값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년 중에 1년 중에 이번 달 주차는 1년 중에 특강 날짜의 주차를 구하고요. 몇 주에 해당하는지 등호 입력하시고 weekday, weeknumber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지정한 주가 1년 중에 몇 번째 주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특강 날짜에 대해서 신표, 리턴 타입을 우리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까요? 월요일부터 반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가 시작한 날짜라 월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리턴 타입을 2로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하도록 계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같은 방법으로 weeknumber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기준일은 h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숫자 1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특강 날짜에 주차해서 기준일에 주차를 뺀 값을 계산하셨고요. 이제는 컨케드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NCAT 라고 입력하시고요. CONCAT 컨케드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A3의 구분에 있는 데이터 심표 그 다음에 빼기가 필요합니다. 하이픈 큰 따옴표 문 꺼서 빼기 하이픈 입력하고 심표 주차는 조금 전에 구하셨으니까 맨 뒤에 가셔서 심표 우리는 주라는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컨케드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주를 계산해서 표시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특강 날짜와 신청인원과 오른쪽에 표 2의 기본요금 할인율 데이터 표를 참조하셔서 G3부터 G32 영역에다가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신청인원 곱하기 기본요금을 가져와서 곱할 거고요. 1 곱하기 할인율의 값을 찾아다가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일단 기본요금부터 찾아오겠습니다. 문제 주어진 함수를 보셨을 때요. 인덱스라고 하면요. 몇 번째 행, 몇 번,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기본요금 찾아올 수 있어요. 월요일이면 7,000원, 화요일이면 4,000원이라고 요일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고요. 할인율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아까처럼 요일에 해당한 숫자 1, 2, 3, 4에 1부터 7까지 해당한 행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신청인원에 따라서 1명부터 5명 이하 신청인원에 따라서 우리는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울까요? 매치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매치 함수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하는 거고요. 상대적인 위치값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신청인원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 2에 가셔서 신청인원이 입력된 숫자 1, 6, 11, 21에 가서 현재 네 숫자를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주시고요. 신표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1, 6, 11, 21은요. 보다 작음을 참조해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그 숫자는 오른쪽 표 2에 가서 현재 18명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 21보다 작은 보다 작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5명도 6보다 작은 데이터니까 보다 작음을 참조해서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인율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인덱스 인덱스는 첫 번째 어레이 범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져올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행의 위치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특강 날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월요일이면 숫자 1 화요일이면 숫자 2 수요일이면 숫자 3 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요. 그럼 행은 월, 하, 수, 목 해당한 데이터를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 열은 아까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결과가 0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할인율은 2%, 1%, 5%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이제 이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부터 작성을 해 갈게요. 신청 인원이 있는 F3 곱하기 그 다음 기본 요금은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덱스 우리는 기본 요금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요. 기본 요금은 L4부터 L10 영역인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행의 위치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신청 인원에 가서 신표 두 번째 리턴 타입 2를 하셔야 월요일부터 숫자 1, 2, 3 3, 4가 반환이 되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은 아까 구해 놓으셨어요.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가로를 닫는 거는 1 시작할 때 열었던 가로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 주시면 금액이 계산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 혹시나 샵샵샵 표시가 되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청 인원 두 번째 기본 요금 그 다음 세 번째 1 빼기 할인율 한 값을 곱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인덱스 함수에 월요일이 숫자 1 화요일이 숫자 2 라는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라는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월요일이면 숫자 1 화요일이면 숫자 2 라고 값이 반환될 수 있도록 소식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강 분류와 수강 분류와 특강 날짜를 이용하여 표 3에 와서요. K14 부터요. K14 부터요. K15 17 영역에 수강 분류별 요일별 신청 인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계산할 거고요. 현재 월 하 수 목 금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네요. 월 하 수 목 금 일단 수강 분류는 비열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값이 어르신입니까? 성인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음은 특강 날짜를 가지고 요일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현재 특강 날짜에 데이터는 날짜 형식 후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요일을 구하시려면 위크데이 함수이거든요. 위크데이 함수는 숫자로 반환이 돼요. 숫자 1이면 월 숫자 2면 화 라고 우리가 추주함수를 통해서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주함수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갯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크데이라고 입력해 보시고요. 위크데이 함수 그리고 나서 특강 날짜에 데이터를 가져와요. 특강 날짜에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에서 리턴 타입을 2로 시작하셔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 지금 배열 수식이라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5라는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추주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숫자가 1이면 월요일입니다. 2면 화요일입니다. 3이면 수입니다. 4면 목입니다. 5면 금입니다. 라고 비교하고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5여서 아까 금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가 위쪽에 월가 같습니까? 화와 같습니까? 수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주함수를 통해서 월하수목금이라는 문자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셨고요. 다음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문제의 개수를 구하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um이라고 입력하고요. if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월하수목금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 바로 위쪽이 클릭이 안 돼요. k14가 클릭이 안 k13이 클릭이 안 되면 k12를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해서 k13을 선택하되 k13, l13, m13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13행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은 월하수목금이라는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요일과 같습니까?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수강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수강 분류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j14, j15, j16 이렇게 비교할 겁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제2열에 있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어르신이고 월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는 한 건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우리 수강 분류와 그 다음 요일에 따른 개수를 구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신청인원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텍스트를 붙이라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의 특강 날짜를 이용해서 표 4의 L22부터 L25 영역의 날짜 구간별 전체에 대한 참가 비율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전체라고 하면 전체 특강 날짜 데이터가 몇 건인지 세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5월 9일, 10일부터 16일 해당 구간의 인원수를 가지고 참가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구하신 다음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참가 비율에 해당된 분포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22부터 L2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배열 함수 프리컨시는 다른 함수와 다르게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완성합니다. F, R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리컨시라는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데이터 어레인은 특강 날짜에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F4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간이 있을 때 앞에 날짜가 아니라 최대 값을 넣어주셔야 그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각 날짜의 구간에 해당한 개수를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다시 한번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개수는 문제에 주어진 함수가 카운트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카운트 그러면 특강 날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제 비율을 구했고요. 이 값을 백분율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할 건데요. 프리퀀시 앞에다가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형식을 심표 0.0% 라고 입력하셔서요.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참가 비율을 구하셔서 백분율 소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겠습니다. H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 누르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public function fn 입력받는 값은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름은 fnb고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수강 분류를 입력받습니다. 심표 두 번째 입력받는 값은 신청 인원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문제 if와 else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에 신청 인원이 크거나 같습니까? 20보다 그리고 end가 필요하네요. 가로 열고요. 수강 분류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는 성인입니까? 라고 3개의 조건을 나열할 거고 수강 분류가 수강 분류에 가서 같습니까? 첫 번째 어린이와 같습니까? 다시 또는 수강 분류가 문제에 나와 있는 청소년과 같습니까? 또는 청소년 자 오타가 있었네요. 또는 or 수강 분류가 성인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가로에 대한 작성하여 열었기 때문에 닫아주시고요. 덴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우리는 fmb고에다가요 fmb고 함수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셔서 특수문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mb고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mb고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수강 분류를 입력받을 거고요. 신청인원을 입력받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작성하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별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라기보다는 당구장 특수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에 가셔서 첫 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클릭할 수 있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에 가셔서 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우리 특강이라는 파일을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가져오시면 안쪽에 5월 특강이라는 시트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구분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강 분류를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금액을 금액을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신청인원을 다시 한번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형식으로 표시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수강 분류는 성인과 어르신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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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B 쇼 위로 인창 이릅니다. 위로 클래스 비 클래스 라고 입력하면 그룹 위로 작성하셨고 앞쪽에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피버테이블 분석해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으로 바꿔주실 표시 형식을 눌러서 숫자에 천단의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신청 인원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소수의 한자리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디자인에 가시면 총합계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열의 총합계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그룹 상단에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구요. 현재 밝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연한 노랑에 피버 스테일 밝게 19 선택합니다. 다음은 회원 어르신의 회원 데이터의 어르신에 해당한 데이터면 더블 클릭하셔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회원의 어르신에 해당한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추출할 수 있구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회원 어르신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필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2,4부터 2,10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2,4가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링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라고 2,3셀을 선택하고요. 방향키를 이용하면 2,4셀로 이동할 수 있구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쪽 화살표, 2,4부터 2,10 영역을 선택하는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선택하신다면 컨트롤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연결된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구요. search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를 찾겠습니다. 라고요. search, 우리는 at이라는 기호를 찾을 건데요.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2,4셀에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골뱅이 위치가 중간에 다섯번째 있습니다. 두번째 있습니다. 세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나오겠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라고 주셔서 두번째 이후에 입력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요. 제목에다가 특강 신청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커서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설명 메시지는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구요. 네,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마침표가 그림에 없어요. 네,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빨간색 x는 중지고요. 제목을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구요. 오류 메시지에다가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ime 모드를 클릭하셔서요.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이 될 수 있도록 모드를 영문으로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주셨구요.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에 연락처 필터의 목록을 클릭하셔서 031로 시작한다. 시작 문자를 03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가 031로 시작한 데이터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필터 기능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기타 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액 계열에 대해서 금액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금액은 문꾼 세로 막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세로 막대의 첫번째 문꾼 세로 막대의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눈금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금액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간격 너비를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형 스타일을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요. 미세 요가의 황금색 강조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계열의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할 건데요. 바깥쪽 끝에 현재 숫자만 표시가 되잖아요. 금액의 값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요. 문제 보니까 계열 이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열 이름 그 다음에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 눈금선을 표시하는데요. 현재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 가로 기본 부 가로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보조 가로 라는 명칭을 확인하고 클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의 교차를 축의 최대 값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의 교차를 축의 최대 값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축서식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서 범내는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범내 표시하겠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미선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의 다섯 문항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시트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두 개의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위치가 I3부터 J4 영역입니다. R2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J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수강, 수업 장소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수업 장소라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G4부터 G2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신청 인원이 2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A간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A간, 10명 이상이면 B간, 그에는 C라고 입력할 건데 C간을 신청 인원 앞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인원 앞에, 그러면 숫자 앞에다가 A간, B간, C간 쓰실 거예요. 그 다음 숫자를 표시하겠다라는 기호 0을 입력했는데요. 신청 인원, 수업 장소는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신청 인원은 오른쪽에 붙여서 표시한다는 얘기는 두 사이에, A간하고 숫자 사이에는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그 너비만큼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세미콜론 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실 건데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두 번째,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A가 아니라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다시 세미콜론 조건은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라고 할 때는 조건을 입력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처리하고 나머지는 C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좀 중복된 부분은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 앞에 A, B, C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수업 장소라고 입력합니다. 수업 장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6부터 J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진행 여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진행 여부는 다시 G4부터 G24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숫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수업 진행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폐강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강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저희는 진행 여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업 장소를 누르면 수업 장소로 진행 여부를 누르면 진행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 단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걸 먼저 하시고요. 시간에 쫓겨서 나머지 못하시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특강 신청 단추를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특강 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작성할 건데요. 특강 신청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폼을 초기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개체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면 왼쪽의 개체를 표시하는 탐색기가 표시가 되고 속성 창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속성 창이 표시가 됩니다. 폼에 가셔서 특강 신청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현재 폼에 구성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그럼 개체가 유저 폼을 가지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개체는 유저 폼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구분 중에서 회원, opt 회원이 선택될 수 있도록 폼을 딱 띄웠을 때요. opt 회원의 값이 선택될 수 있도록 추루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txt 특강 날짜에는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특강 날짜에는 오늘 날짜를 표시해주세요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cmb 분류라는 콤보 상자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 데이터는 엑셀 시트에 가셔서 h4부터 h4부터 i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hi 두 개의 열입니다. cmb 분류라는 콤보 상자에는요. 점 연결할 데이터가요. 열의 개수가요. 컬럼, 열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카운트는 개수가 두 개입니다. 라고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이제 종료는 미리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특강 신청에 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건 폼이 아니라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워크시트가 변경되면 체인지를 선택하고요.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했을 때 현재 입력되는 대상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의 폰트의 이름을 궁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다시 바뀌는 변경된 타겟의 타겟의 폰트의 사이즈를 1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현재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궁서체 크기를 12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폼에 오셔서 이름과 TXT 신청자 CNB 분류 특강 날짜 신청 인원을 입력하고요.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 폼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할 건데요.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입력할 행의 주소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은 필드 이름의 필드 이름의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작성자에 따라서 A2셀을 잡으셔도 되고 A3셀을 잡으셔도 돼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신다면 A3셀을 기준이 연결된 거면 바로 위쪽의 표 1과 강호동이라고 입력된 4행을 합쳐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라고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저희는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2를 하시면 다섯 번째 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강호동 데이터가 없었다면 A3셀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해서 더하기 2 하면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range 기준은 A3셀로부터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loss count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조금 전에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했더니 3개고요. 5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2를 했습니다. 셀즈 셀에 대한 주소인데요.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에 A열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A열에다가는요. TXT 이름에서 입력하셨던 값을 TXT 이름이라고 입력하니까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름을 신청자라고 되어 있네요. TXT 신청자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점 밸류 점을 입력해서 밸류는 사실 점과 밸류는 생략할 수 있지만 내가 맞게 입력했나 라고 확인차도 작성하셔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나 라고 확인할 때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점 밸류를 입력하면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에 입력이 됩니다. 셀즈 아이컨마 라는 데이터를 F열까지 복사할 거여서 둘, 넷,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A, B, C, D 순서로 1, 2, 3, 4, 5, 6 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분류입니다. 분류라고 하면 여기 구분입니다. 구분은 OPT 해온이 선택이 되었으면 해온을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OPT 비해온이 선택이 되겠죠. 그럼 비해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 OPT 회원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추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셀즈 아이컨마 2에다가는요.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회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셀즈 아이컨마 2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요. 우리는 비해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위프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위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잠깐 디자인 모드로 한번 끝내볼게요. 신청인원 누르면 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할 거고 회원이나 비해온 선택을 하실 거고요. 수강 분류를 클릭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강 분류와 정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음 수강 분류에 현재 콤보 상대 선택한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첫 번째 열을 컬럼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첫 번째를 우리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카운트를 할 때 0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실 세 번째 C열에다가는요. CMB 분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컬럼 첫 번째 열을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특강 날짜입니다. 특강 날짜는 선택하시면 TXT 특강 날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원은 음 정원은 우리 따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콤보 상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인원을 복사해 볼까요? 신청 인원은 여섯 번째 열에다가 복사하실 붙여 넣으실 거고요. 아까 CMB 분류라는 콤보 상자에 첫 번째 열은 수강 분류였고요. 두 번째 열은 정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은 두 번째라고 하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게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 1이라고 첫 번째가 0 두 번째는 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일단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신 다음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가 해제된 상태에서 특강 신청 이름을 하나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홍길동 수강 분류에 가셔서 성인 정원은 20명이라고 나올 거고요. 5명 신청 신청 누르시면 홍길동 회원 성인 날짜 정원 신청인원 입력되는데요. 우리 아까 현재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궁서체 크기를 12로 하겠습니다. 라는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입력하자마자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상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작업 프로시저 문제 작성하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